307,9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현대 오토웨버입니다. 현대 오토웨버, 은, 는 동사는 2000년 4월 10일에 설립되어 정보 시스템 기획, IT 컨설팅, 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의 이트 서비스 사업과 차량 SW 플랫폼, 내비게이션 SW 등을 포함한 차량용 SW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IT 서비스 부문은 크게 시와 ITO 부문으로 난임 차량 SW 플랫폼 사업은 자율주행 및 커넥티비티 등 미래 자동차 분야에 적용되는 차세대 고성능 SW 플랫폼과 통신 제어 기능 관련 SW를 개발 및 판매하는 사업임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4월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도소매업과 전산 시스템 설계,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고자 설립되어 기업의 시업무 및 SM 업무를 담당하는 IT 서비스 사임 대시 2021년 4월 현대차 전용 내비게이션 개발 업체인 현대 M&소프트, 주, 와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현대 오토론 주, 를 흡수합병 대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빌딩 홈 분야의 플랫폼 구축 및 로봇, AI, 스마트카, 차량 전동화, 미래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확보의 주력 재무 대시 현대차 그룹 향시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북미에서의 ITO 수주 증가, 커넥티드카 서비스 확대에 따른 차량용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유한가 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의 수지 개선 및 법인세 부담 완화 등에도 순이익률은 소폭 하락 대시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생산 증가로 고마진의 카피 슬래시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가능할 전망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대 오토웨버의 시가 총액은 3조 441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현대 오토웨버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99위입니다. 현대 오토웨버의 상장 주식 수는 2742만 3980주입니다. 현대 오토웨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현대 오토웨버의 퍼은 33.87패이고 추정 퍼은 32.00패이며 동종업계 퍼은 17.38패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1.08패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70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9,874원을 보여주었으며 PBAO는 2.77패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277원이고 추정 EPS는 3507원입니다. PBAO가 BPS는 각각 2.13배, 52,12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000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5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02번지억원, 868억원, 96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69번지억원, 608억원, 714억원입니다. 현대 오토웨버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0번지 53%이고 유보율은 9885.2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7.86이며 전일 대비해서 3.47-0.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3.56이며 전일 대비해서 4.66-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웨버의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만 천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만 천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만 4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오토웨버의 종가는 11만 천원이며 주가가 현대 오토웨버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웨버의 종가는 11만 천원이며 주가가 현대 오토웨버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현대 오토웨버는 거래량 12,241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61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711조, 메리츠에서 2,553조, 미래의 세증권에서 1,755조, NH투자증권에서 1,135조, 신한금융투자에서 795조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SK에서 2,028조, 삼성에서 2,021조, 키움증권에서 1,541조, NH투자증권에서 1,127조, 미래의 세증권에서 947조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16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5,039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현대 오토웨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현대 오토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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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